쇼케이스 페스티벌입니다. 2017 세종 페스티벌 서울 뮤직 힌트 쇼케이스 다음 무대는 아시아 체어샷입니다. 아시아 체어샷은 KB's 탑밴드 3회의 최종 우승으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밴드로 가장 한국적인 록 음악을 구사하며 록 사운드와 스프릿 양자에 가장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공연이 끝난 후에는 낮은 표 테이블에서 사인회 및 음반 판매가 진행됩니다. 테이블 옆에는 신용카드 팁을 지불할 수 있는 빨간 팁입니다.